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B 같은 경우는 너무 무대를 잘하잖아요. 그런 좀 리스펙크하고.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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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 예술인이나 좋아 좋아! 칭스 주지 않아요! 지금 생겨야 돼, 잘생겨. 하하하하하 얼마 나오는데 그 나중에 살아가면 태용애! 형 형 형 형 형! 아악! 아악! 야, 그렇게 해야지 마! 너 한 번 먹어.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어. 야, 뭘 생각하지 않아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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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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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